취미 탐험 취미 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에서는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 탐험은 여행입니다 태국 코팡안 여행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랜 이동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코팡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숨 자고 나서 점심까지 먹었으니까 이번에 오토바이를 끌고서 코팡안의 북쪽 끝으로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코 마라는 섬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마 섬이겠죠 이 코 마 섬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길이 열리고 길이 닫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팡안과 코바가 아주 작은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닷물에 잠겨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길이 보이고 다시 또 물이 잠기는 거죠 풍경도 굉장히 예쁘고요 선셋 해가 지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아주 열심히 30분에 40분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출발 지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올라가는 길은 단순하니까 구글 맵을 보시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코 마 섬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고고우 여기는 사바이 리조트라고 하는 저희 숙소고요 여기는 쿠팡안에서 통살라라고 하는 중간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는 남쪽에 있는 핫 린 풀문 파티에도 가고요 산속에서 열리는 정글 익스페리언스 그리고 워터폴 축제에도 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오늘 저녁에 워터폴 축제가 있는 파티가 있는데 워터폴 파티 그 전에 제가 코 마 라는 섬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뒤에 보시면 해변이 예쁘죠 그런데 코 마 라는 섬으로 가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이따가 코 마 섬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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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코마섬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는 코마섬은 저 뒤쪽이구요. 현재 바닷길이 열려있습니다. 저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안쪽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전에는 코마섬에 들어가서 야자수도 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가 돼가지고 그 섬 안 자체는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마 해변 그쪽은 굉장히 예쁘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팡한 여행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합니다. 점점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진이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빠이.